SK케미칼 저점이라 생각해서 매수했습니다. 25만 989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좀 저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서 혈전 우려 때문에 백신의 아동 임상시험이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좀 미끄러졌죠.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판단을 하셨을까요? 사실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어찌 보면 6월, 7월 엄청난 시세를 냈고 그 다음에 다시 11월에 고점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또 2월에 고점을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차트 위치가 고점을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3중 천장 형태를 이루고 나서 조정이 급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상승이 아니라 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보실 것은 첫 번째는 수급을 보시면 현재 아마 기관 외국인이 한동안 계속 매도를 했을 겁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면 매도세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20선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27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돌파가 되면 저는 반등이 나오면 일단 30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하단에 지금 위치로 보면 예전의 구간이 23만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20만원 초안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어찌 됐든 20선 붙이는 게 내일까지인데 아마 바로 붙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27만 5천원이 만약에 안 차게 되면 30만원 부근까지를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30만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SK케미칼 잘 전략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거든요. 말보루 동키님께서 시즌 50% 16만 9천4백원 오늘 무상증자로 급등 중입니다. 무상증자 이슈는 처음 겪는 거라서 언제, 얼마에 팔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시즌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했네요. 지금 이 시각 19%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거의 한 달간의 하락분을 다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주주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매수가가 16만 9천4백원이니까 거의 지금 비슷한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하긴 하잖아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시즌 다시 살아날까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도 늘고 있어서. 일단은 700명이 넘었고 저는 예상이 1000명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일날 일단 2.5단계로 갈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즌은 제가 다른 프로에서 상담을 했을 때 지금 구간 같은 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단, 가격이 워낙 높으신 가격은 아니지만 문제는 시즌이 지금 전주에 나온 리서치를 보시더라도 목표가 하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계속적인 진단키트 이슈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했고 매출도 성장했지만 저는 지금은 반등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고가를 노리시기보다는 무상증자 이슈나 그런 부분은 유수지 그렇다고 해서 무상증자가 결국에는 주수가 늘어나는 게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당장은 이슈가 되겠지만 나중에 주식수가 증가하는 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구간과 시청자님의 매수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16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17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윗방향으로 120선 근처인 최종 목표가를 18만 4천 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18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즌,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7513님께서 삼성물산 12만 5천 250원 비중 5%입니다. 그동안 잘 안 갔던 건설주 같은데 상승 추세 가는 건가요? 추가 배수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건설주들 앞서 시장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주들이 오늘 강하고 앞으로도 진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붐 계속해서 일면 건설주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삼성물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그런데 삼성물산은 건설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건설, 상사 모든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물산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압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주 갈 때 차트 위치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유는 지금 삼성 내에 지금 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삼성물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물산은 괜찮고요. 현재 위치로 보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단, 61선이 지금 현재 거의 한 두 달 만에 안착이 되는 부분인데 약간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간다면 현재 위치에서 13만 9천원 정도까지 상승은 가능하지만 갭자리가 있는 부분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수렴을 좀 하는 부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 평선이 전체적으로 수렴이 되면 그 이후에 올라가면 저는 14만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좀 더디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시고요. 하단으로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12만원 초반권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종이 나오면서 조금은 종목이 더디는데 다시 반등 나왔을 때 14만원까지 돌파한다면 정고점까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목표가까지 한번 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2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차 23만 500원, 50% 진단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현대차가 지금 23만 500원이면 1,500원 정도 지금 가격이랑 차이가 나니까 아주 약수익 구간에 있으시거든요. 현대차 지난 3월에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악재가 있죠 전문가는 지금 차량형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장도 중단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할지 지금 현대차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면 선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형 반도체는 제가 다른 프로에서 이제 슬슬 볼 때가 됐다. 자동차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게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일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조정 나왔고요. 첫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지금 거의 1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연기금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요. 외국인도 보시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계속 조정을 줬지만 현재 위치 같으면 그렇게 부담은 없고요. 위치로 보시면은 24만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좀 상승 여력이 나오는데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어찌 보면은 수익 전환 되는 자리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24만원이 돌파가 되면 위로 보실 때 25만원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료를 26만원대 또 하나 재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오닉이 생산이 지금 약간 불투명한 뉴스가 나오는 게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지금 최고 이슈는 아이오닉5입니다. 전기차인데 문제가 이제 여러가지 말들은 많지만 계약된 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판매를 못하게 된다면 그건 상당히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생산이 된다는 뉴스를 좀 보신 다음에 아이오닉5에 관련된 걸 보시고 하단으로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손절간을 잡아드릴 필요 없겠지만 21만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지금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위치를 보면은 24만원 안착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상단을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4만원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다음 또 구간대로 목표가 설정을 하시라 우선 25만원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6336님께서 AP 시스템 매수가는 3만 1,700원 비중 30%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해답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3만 1,700원이면 최근 좀 고점 부근에서 일단 들어가시긴 했는데 사실 지금 3만 150원이니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거든요. AP 시스템은 반도체 장비 관련 주입니다. 반도체 약간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실까요? 조금 다릅니다. 왜요? 긍정적인데 반도체인데 이 종목은 AM OLED 쪽 관련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하고 약간 영역이 다른데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릴 때 제가 무거운 종목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SFA 그리고 지금 OLED 관련 주로 돼 있는 AP 시스템 이 두 종목은 삼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 지금 OLED 쪽을 소형은 하고 있지만 대형은 안 하고 QD OLED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영역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게 실적으로 보면 디스플레이 장비지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똑같은 수준의 매출은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나쁘게 보진 않는데 지금 잠깐 제가 일부러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병을 보시면 두껍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예전에 탄생했던 가격 자체 하단이 지금 3만 2천 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밀린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약간의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전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저는 월봉 추세로 보면 3만 5천 원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상당히 무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만 5천 원 구간이 예전 고점 2019년대 고점 자리 약간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논리로 보시면 그렇게 막 매도가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매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OLED 쪽은 저는 올해 2분기가 지나면 괜찮을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확대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위로 3만 2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 3만 5천 원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2만 8천 원이 이탈하면 그때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격 설정을 3만 2천 원이 넘어갔을 때 3만 4천 850원부터 3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만 2천 원 넘기면 3만 4,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7330님께서 안녕하세요. 넥슨티티 13,966원에 15% 매수했는데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아주 약간의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넥슨티티는 지금 1만 원에서 1만 3천 원 박스권 구간에 갇혀 있어서 아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넥슨티티 오늘 뭐 게임 주도 오르는 종목들도 꽤 있던데 넥슨티티 요즘 좀 지지부진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넥슨티티는 넥슨은 지금 일본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넥슨티티는 국내 사업을 하는 회사로 별도로 상장을 해놓은 회사인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은 비트코인하고 나중에 약간 연동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주 회장이 가끔 지금 미국의 비트코인 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고요. 원래 넥슨 쪽에 가장 중요한 게임이 던파 모바일인데 아마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던파가 지금 중국에서 만약에 판호를 해주면 1년에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던파 부분이 계속 판호를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종목 위치로 본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만약에 매수가에서 지금 15,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이 종목을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8,000원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루하지만 그렇다고 하락이 세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12,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청자님께서 일단 비트코인 관련 뉴스나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또 혹시라도 중국에서 던파를 만약에 판호 해주면 저는 이 종목은 2만원 이상도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바이오하고 게임주를 잘 언급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넥슨지트는 좋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게 본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튜브 댓글로요. 아까 AP 시스템을 해서 그런지 우리 코스모스님께서 전문가님 AP 위성과 관련이 있나요? AP 위성 보유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AP 위성이랑 계열사인가요? AP 위성이 지금 잠깐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종 나오고 있는데 인공위성 부품을 만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AP 시스템하고는 상관없고요. 지금 원래는 최근에 슈퍼사이클이 온 게 인공위성이 문제가 원래 카이라는 데서 국내에서 하는데 카이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카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연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우주항공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지금 민간에 이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위성 관련주 세트레가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 이전을 하게 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슈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열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도 국내 대한민국이 위성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도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AP 위성이요. AP 시스템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네요. 제가 그러면 지금 대주주 역할로 돼 있는 회사는 지금 다른 분이 돼 있고요. 분할은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AP 위성하고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알겠습니다. 뭐 사실 분할 설립된 지 오래됐어요. 2011년에 분할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분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찝어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댓글 상담입니다. 김도연 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미투온 7,110원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미투온 7,110원 지금은 6,86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손실을 보고 있으십니다. 미투온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미투온은 제가 알기로 실적은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인터넷 도박 쪽 관련. 그러니까 허가된 외국에서는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는데 지금 위치로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투온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미투온이 아마 계열사 쪽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약간은 이게 지금 특이한 얘기인데 메타버스랑 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제 VR이나 AR을 워낙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걸 쓰고 아마 게임을 하는 저도 솔직히 좀 의미신장한 내용이긴 한데 아직 기사나 뜬 건 아닌데 제가 일단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투온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실적주이기 때문에 7,000원 돌파가 되면 저는 7,500원이 이 종목의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수렴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7,000원이 안착이 되게 되면 혹시라도 7,500원 돌파하면 목표가를 지금 아주 높게는 잡지 마시고 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단 실적은 괜찮은데 왜 적용을 안 받냐. 어떻게 보면 게임이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저희 국내에서 도박이나 그런 부분을 약간 사행성으로 보다 보니까 인정을 못 봤는데 웹툰 관련된 계열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사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단에 6,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위에 돌파된 이후의 가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엮일 수 있다는 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3대장님이십니다. SG&G 3,110원에 30%요. 궁금한 거는 내 돈 언제 내놓을지 궁금해요. 손절이 나으려나 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늦게 봐드렸는데 SG&G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3대장님 손실을 보고 있으신 종목입니다. 한퇴 급등을 하기도 했었네요. 이 종목이? 정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SG&G가 원래 제가 알기로 SG그룹은 부동산이 지금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SG 세계물산이 주력으로 올라가고 원래 그 부분에 따라서 움직여 다니는데 지금 세력주로 보자면 사실 1차 목표가 위에 3,430원을 찍고 두 번째 올라갈 때 보시면 추격성 매매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 타점이 나왔던 부분인데 3,250원에서 보면 장대 은봉자리를 돌파를 안 했는데 매수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는 테크닉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고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선까지 조정을 염두하시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중요한 거는 분봉에서 보시면 45분으로 3,100원대.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가 돌파가 돼야 위로 나올 수 있고요. 월봉을 보셔도 지금 종목 자체가 3,500원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3,500원대가 예전 201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만약에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지선 이탈을 안 한다면 2,700원대가 강한 지지선이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3,150원이 돌파한다면 정고점 3,430원 그리고 그 위에 고가는 3,500원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지 라인과 윗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367님께서 안녕하세요. UTI 2만 300원의 비중은 100%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하락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2만 300원이고 3일째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일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한 다음날 한 7% 급락을 했네요. UTI 이 종목은 폴더블폰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폴더블폰 앞으로 더 많이 생산이 되면 주가도 상승할까요? 정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UTI가 이제 UTG 관련주 폴더블 커버글라스 그쪽 안면 그건데 중요한 건 이제 케이치 바텍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게 파인 테크닉스 그쪽인데요. 중요한 거는 UTI가 지금 어찌 보면 폴더블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사업이지만 핸드폰의 비중의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2만원대 저항이 계속 걸리다가 그 자리에서 지금 급락이 한번 나왔던 건데 위치로 봤을 때는 적게 올랐지만 그래도 상승을 꾸준히 해왔던 종목인데 최근 모습은 좋지 않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은 19,000원이 안착하면은 위로 다시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61선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항상 중요한 게 종가 대비 3영업일 동안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반등은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수가 매도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상 되게 두꺼운 자리라서 2만 2천원을 설정해 드리려고 했지만 약간 그 지금 구간에서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2만원에서 2만 5백원 부분을 가면 매도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만원에서 2만 5백원 매도 권유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1306님께서 LG화학 99만 3천4백원 매수 비중은 20%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99만 3천원 거의 지금 100만원 근처에서 100만원 돌파 기대감을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LG화학 그래도 76만원 선에서 바닥을 체크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니면 또 지하실이 열려 있는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수렴할 것 같고 어차피 김남원 앵커님이랑 저랑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저는 100만원을 보지 않는다. 절대. 이유는 산업 사이클이 들어갔을 때 슈퍼 사이클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종목이 지금 밸류 부분도 있겠지만 월봉을 보시면 지금 29만원에서 100만원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거의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고점에서 제가 교육방송했을 때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99만원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85만원을 안착하면 저는 내려가는 거는 멈출 거로 보는데 오늘부터 오후 영업일을 보시면 양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다음 주까지 보셔야 될 게 21선 안착이 중요하고요. 현재 위치로 보시면 그냥 수렴이긴 한데 전체적인 방향성을 돌리기 위해서는 85만원대가 중요하고요. 비중은 더 이상 추가하지 마시고 85만원이 넘어가면 제가 보는 가격대 상단은 저는 일단 안타깝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4만원 이상을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정말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100만원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정말 일관된 의견을 고수하셨고 사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님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 열어뒀습니다. QR코드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로 샵 3772번 홍광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4628님께서 종금당 매수가 18만 3천5백원 비중은 80%입니다. 오르기는 오를까요? 21만원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 안하고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18만원이 지금 매수가이면 14만원 지금 가격대가 14만원이거든요. 손실을 꽤 보고 있으신데 종금당이 23만원대부터 계속 떨어졌었나요 전문가님. 참 좋은 기업이잖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원래 사이클이 한번 이렇게 붐이 났지 않습니까? 섹터가 그러면 제가 나은 앵커에도 가끔 말씀드리는 게 투자자들이 벌 때처럼 몰리면 그때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런 냉정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다 급등을 하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종금당이라서 저는 그래도 시간을 두신다면 회복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단 고통은 좀 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제 제약주나 그런 쪽은 되게 냉정한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국내 탑기업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유한양행, 종금당, 녹십자 이런 거는 저는 계속 쳐다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너무 올랐었고 또 이슈도 막 계속 치료제 나온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 조용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약주를 봤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돌아섰을 때 제약주는 반등이 나올 거로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1월 달에 한 이후에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자면 15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 반등은 나올 것 같고 일단 중간 가격이 18만 원대인데 큰 그림으로 보자면 저는 20만 원까지 간다 보고 있는데 월봉 자체가 워낙 고가에서 무상증자하고 밑으로 조정 나온 거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시청자님이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 18만 원대 금방 가서 매수가까지 가면은 저는 절반을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목표가는 20만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20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종근당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처음 뵙는 분이네요. 엄현식 님께서 안녕하세요. KMH 비중 20% 매수가는 12,100원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매수를 해야 할지 갖고 있어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KMH는 글쎄요. 이 종목은 오를만의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원래 국내 아무래도 송춘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회사는 되게 좋은데 계속 M&A 얘기 비슷하게 흘렸다가 들어갔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최근 모습은 위로 차트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 종목 또한 무상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상진자한 이후에 계속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로 보면 크게 부담은 없지만 약간 주가가 소외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고점 이후에 조정폭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좋겠지만 주가에 적용이 한번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로 지금 만약에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13,000원대 이상으로 돌파가 돼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리면 13,200원이 돌파가 되면 15,000원을 보시는데 저는 좀 61선은 절대 깨면 안 될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 가격에 11,000원대 초반권이 이탈하면 조금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증하면서 계속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상진자가 나오면 이거는 저의 노하우인데 저는 3개월 이후부터 종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일단 최종 목표가는 15,0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61선 깨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61선 지시선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3, 2, 3, 7님께서 DNC미디어 매수카 35,650원 비중은 30%입니다.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36,000원 부근이면 지금 39,000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보고 있으십니다. 그 DNC미디어가 웹툰 관련 주고 대원미디어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런데 DNC미디어는 그렇게 탄력이 붙지 않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원미디어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세력이 엄청나게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대원미디어가 원래 조정을 계속 줬다가 지금 한 번 올리면서 완전히 천장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DNC미디어는 일단 웹툰 관련이라서 한동안 저희가 언택트되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카카오 페이지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게 그 부분이 아마 상장한다고 하면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걸로 보고 지금 언택트로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도 조금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그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현재 위치로 본다면 4만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중간 위치가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4만천원대가 돌파가 되면 좀 강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모양새는 나오지 않고 있고 거래량은 1차로 들어오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3만9천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4만1천5백원 돌파를 보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 완전히 고점을 보지 마시고 내가 4만1천원대를 일단 비중관리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위는 최대는 4만5천원 그리고 하단에 저는 이 종목은 시청자님이 지금 손실을 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3만8천5백원이 만약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라인대를 세심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999님께서 이 ICD 16,430원 7%입니다. 지수가 2,900쯤일 때 사놨는데 지수는 회복이 됐는데 주가는 안 가네요. 익절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2,900쯤 사셨으면 쭉 오르다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약수익 구간에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일단 비중이 많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가져가볼까요? 전부가님? 원래는 매도가 한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 금방이 옛날 월봉 저항 때인데 이것도 디스플레이 관련 줄 겁니다. ICD도. 사실 지금 작년 실적 부분보다 올해 약간 예상치는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면 박스권에서 상단으로 갔을 때 돌파를 못한 것 뿐입니다. 보시면 19,700원대가 예전 고점 자리하고 딱 맞물립니다. 차트 위치가 거의 정확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박스권으로 지금 돌파된다면 17,500원대가 돌파하면 제 차 한 번 올라가는 갈 거로 보여지고요. 혹시 몰라서 기간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 수급 보면 투신이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실적이나 불헌 부분에 컨셉이 좀 높게 나온다면 괜찮지만 지금 올해 만약에 안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 17,500원 넘어가면 동일하게 19,500원대를 일단 목표가로 정해드리고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그 자리가 돌파되면 크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단에 지금 위치해서는 16,000원 이탈 안 하면 보유하셔서 위에 상단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ICD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를 가볼게요. 9820님께서 상신 EDP 16,200원의 매수 10%입니다. 2차 전체 삼성 SDI 70% 이상 납품업체로 알고 장기로 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도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6,200원이면 지금 14,000원이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이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로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중요한 게 상신 EDP는 삼성 SDI 향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들빠진 건데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나 파우치냐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리튬 이온 쪽이 향후에 전고체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나마 각형 캔하고 원형 캔의 바디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을 얘기하는 건데 삼성 SDI랑 지금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매수가 근데 너무 높으셔서 지금 거의 전고점인데 보시면 월봉 또한 최종 가격으로 본다면 직전고점이 지금 17,500원대이긴 한데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추가는 사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조금 지금 불확실성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폭스바겐이나 테슬러가 당장 생산을 못하지만 그게 2, 3년 후에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14,8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면은 지금 윗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상단을 보시면은 17,000원대인데 월봉 예전 고가도 18,0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보고 있지만 굳이 여기서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5,000원대 올라가면 17,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일단 월봉 고점인 18,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